예금보험제도 예금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히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예금을 우리와 같은 개인 가게들이 은행에 갖다 맡긴 맡기는데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 고객들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적들이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고객들에게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은행도 힘들어지고 많은 고객들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지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일정한 예금 규모 만큼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나라가 나서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예금자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양한 은행에서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라는 금융공기업에서 1인당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하다면 이 은행들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너무 불안하다면 우리나라 정부를 믿고 각각의 금융기관에 5천만원씩 나눠서 돈을 저금하면 여러분의 돈은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특히 시중은행에서는 너무나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어려우면 도와주니까요. 아까 RP로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혹시라도 두렵다면 금융기관별로 나눠서 5천만원 이내로 저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금자보호입니다. 예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상품은 한정적인데 실적 배당, 투자 상품들은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변액, 보험, MMF라는 건 뒤에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거 F 붙었죠. 기본적으로. 끝에 F가 붙으면 펀드죠. 보호 안 해. 증권사 CMA. 아까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안 된다고 종금사랑 설명했죠. ELS. 투자 상품이죠. ELF. 펀드 붙었죠. 투자 상품이죠. 끝에 S가 붙은 건 증권. 증권. 주식회사에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거 안 해. 청약자의 예수금 이것도 보호 안 해요. CD, RP, CP. 자, 이런 것도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RP 설명드렸지만 이 RP는 일반 기본적으로는 한국은행이랑 시중은행이 거래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RP도 아까 채권이라고 설명드렸죠. 어떤 증권. 그래서 그 증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수익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건 그건 네 책임이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은 아니다. 자, CP. 기업 어음이라는 건데. 기업 어음. 아까 중소기업 사장님이 삼성전자랑 거래해서 나온 어음을. 그걸 어 그게 융통돼서 만약에 돌고 돌아서 어 아까 상품권 팔듯이 그 상품권을 어떤 사람이 상품권 가게에서 롯데상품권을 내가 판 9만원을 이번에는 그 롯데상품권 상품권 매장에 가면은 내가 9만원에 팔았는데 10만원짜리 9만원에 팔았는데 또 누가 살아면 그걸 9만 5천원에 팔죠. 그 9만 5천원에 산 사람이 있는데 그 9만 5천원에 산 사람이 자기가 5천원 싸게 살려고 10만원 현금 말고 9만 5천원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죠. 그걸 예금자 보호해주면 안 되죠. 나라가 그렇게 자기 이익 보려고 한 사람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기업 어음과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건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똑같은 CP라는 게 기업 어음인데 여기 보니까 표지어음, 발행어음은 보호를 한대.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자, 어음들을 은행이 예를 들면 굉장히 우량 회사들이 발행한 어음들이 있겠죠. 삼성을 비롯한. 그럼 삼성이나 기타, 우량한 현대자동차 이런 곳들이 발행한 어음은 굉장히 안정적일 건데 그런데 만기는 또 제각각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금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은행들이 이런 어음을 모아다가 표 딱지만 다시 붙여서 우리는 이거 어음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0개월짜리 이거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5%, 7%의 수익을 먹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표 딱지만 다시 붙여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3개월짜리로 규격화해서 금리 4%에 팔자. 이렇게 표지만 은행이 다시 만들어서 파는 게 표지어음, 발행어음입니다. 표지어음은 은행이,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그런데 은행이랑 종합금융회사는 거의 그게 그거다. 종합금융회사는 주로는 기업, 원래 은행은 주로는 가게를 상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표지어음, 발행어음은 은행이 자기 이름으로 표 딱지를 다시 붙여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 연금은 아까 고령화사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미래를 책임지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종금사 CMA 그리고 아까 종금사 CMA